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시요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시요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시요요 안녕하시요요 요요 라라라라라라 안녕하시요 라라라라라 여러분의 말로 다 고민을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톡집입니다 여름이다 오늘 여름 톡집에 맞는 아주 시원한 사이다처럼 톡 쏘면서도 아주 달콤한 매력이 있는 에펙스 저희가 에펙스 온다고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특별히 또 근데 이따가 수박은 먹는거에요? 아 예 수박은 먹는거에요 먹어도 되는데 배탈 나요 저희가 저거 시원해지라고 넣어놨는데 자꾸만 떠올라서 아까 발로 계속 발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놨어요 지금 좀 시원해져 여름 하면 생각나는게 뭐가 있습니까? 핫썸님 한 명씩 얘기해 솔직히 내가 제일 예쁜거 같아서 난 처음 얘기할게 내가 제일 못맞다 생각하시는 분부터 먼저 왜? 게스턴즈 얘기 좀 들자구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얼마나 충격적이면 먹는걸로 쳐요 진짜 나는 제일 웃겨 나는 제일 웃겨 진짜 너무 가볍게 들어서 저는 비치 벌린 줄 알았어요 비치 벌린 줄 알았어요 여름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씩 한번 조금씩 저희 에펙스 곡 중에 핫썸머리라는 곡이 있어요 아 몰라 몰라 그거 같이 불러줄거에요?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1,2,3,4 핫썸아 아하 핫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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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핫 너무너무 안에 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각자 본인만의 스페셜 보양식 또 먹는 얘기다 저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영자언니가 들고 계신 수박을 저희 숙소에는 항상 수박이 한 통씩 꼭 있어요 저 요즘은 설렁탕에 꽂혀요 설렁탕 설렁탕에 꽂혔어요 설렁탕이 외국 음식인줄 알았어요 설렁탕이 설렁탕이 중학교 1학년의 첫째는요 몸무게가 100하고 6kg 초등학교 3학년인데 72kg 너 그렇게 계속 먹다 굴러 갈 수도 있어 하하하하 애들 다이어트 좀 했어요 일주일 안에? 네 다이어트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둘째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74kg에서 지금 70kg 나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4kg 뺐어요 안녕 권아 안녕 권이 안녕 안녕하세요 살이 좀 빠지니까 몸이 좀 가볍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어 아 겁돼야겠구나 아니 그렇게 지난주 우리 권이를 본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해욱해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난주 오! 빠졌어? 오! 빠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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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티내면 안 돼요 그래요 1대 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한번 볼까요? 내 얼굴은 연예인 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제 몸매 어때요? 제 몸매 어때요? 내 얼굴은 연예인 누굴 닮은 걸까? 안녕하세요 외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학생입니다 어딜 가나 주목받는 얼굴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저보고 연예인을 닮았다고 어찌나 난리인지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야야야 쟤 와 쟤 연예인 닮았어 연예인 닮았어 야야 봐봐 조정치와 똑같아 조정치야 조정치와 똑같아 조정치야 하하하하 조정치씨 여자 아니겠죠? 조정치야 진짜 못생겼어 야 봐봐봐 야야야 어떻게 얘 여자야 하하하하 여잔데 조정치 예 맞아요 솔직히 제 얼굴이 그렇게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치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얼굴로 16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7개월 전 조정치 아저씨가 유명해지면서 제 인생이 괴로워진 거예요. 야, 야, 야. 쟤 좀 마, 쟤 좀 마. 제가 일반인 조정치래. 야, 야, 조정치, 조정치. 진짜 닮았다. 야, 저거 어떡하니. 여자애가 어떻게 조정치를 닮았어. 또 놀림 받을까 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급식소에 밥 먹으러 가기도 두려워요. 무엇보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거든요. 야, 이런 게 또 민감하죠. 그러면 남자 전인이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애들이 하도 조정치라고 놀리는 바람에 걔 옆에 가지도 못하겠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조정치 닮은 여자를 좋아하겠냐고요. 점점 제 인생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친구들 만나기도 두려워요. MC 언니, 오빠들 저 어떡하죠? 바닥에 떨어진 제 자신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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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닮았다라는 말 이렇게 참 은근히 많이 듣잖아요. 저는 회사 처음 왔을 때 이나영 씨. 아, 느낌이 비슷하네요. 오, 닮았네. 그럼 무게로는 원미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셜리는 저기 닮았어요. 한고은. 아, 느낌이 비슷하네요. 한고은 씨랑 닮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약간 느낌이 있네요. 저는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슈퍼주니어 동희 오빠랑 샤이니 종현 오빠랑 많이 닮았다고 해서 SMS 공룡 남매라고 하는데요. 삼남매? 삼남매. 저는 포켓몬스에 있는 파일이고 종현 오빠는 리자들, 동희 오빠가 리자몽 이렇게 있어요. 셋 다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분은 여고생인데 지금 조정치 씨를 닮았다고 놀림을 한참 받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일지.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잘 맞다. 너무 궁금하다. 자, 마스크를 썼어요. 저희가 이제 진짜 조정치 씨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우리 조정치 씨를 모르는.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정치 씨 굉장히 기타리스트고요. 네, 조정치 씨. 귀여워요, 그렇죠? 귀여워요. 기력 없는 사람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머리가 저렇게 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이없나 보네. 과연 얼마나 닮았을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을 벗어주세요. 하나. 어머, 어머.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어머. 아, 닮았다. 아, 닮았다. 아, 닮았다. 아, 닮았다. 아, 닮았다. 아, 오빠라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조정치 씨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언제부터 돌림을 당한 거예요? 조정치 씨가 무한도전 모친소에 처음 나왔잖아요. 시청자 투표에서 탑이었고 제가 볼 때 탑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랑 이렇게 좀 닮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면 약간 이상한 그런 공포감이 이렇게 엄습해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이제 수업받는 이제 애들이 야, 쟤 되게 조정치 닮았다냐? 야, 그러고 조정치 개 닮았어 이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들리게, 들리게? 네. 그때부터 충격이 시작됐네. 그렇죠. 뭐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조정치 씨는 원망스러워해요, 아니면? 지금 원망스러워. 아니요, 원망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갈망해. 갈망해. 아니, 갈망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도 어찌 보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예요? 저도 지금 막 제 얼굴 못생겼다라고 놀림을 봤는데 실제로 조정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고 무슨 돌림을 받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주변에서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정말 잘 나온 게 진짜 공교롭게도요. 조정치 닮은 것 때문에 이분은 남자라서 또 있어요? 남자라서? 되게 행복한 거예요, 요즘. 얼마나 닮았는지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주인공 나와주세요. 향fäh아용!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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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진짜 위ié야지. 헤어스타일까지대. 진짜 똑같아! 와! 헤어스타일까지! 완전 똑같이!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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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펙스 놀랬죠?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이! 와! 저 조정치! 대박이다! 어때요? 진짜 비슷하죠?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너무 닮았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 여러분! 조정치씨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조정치씨 얼굴이랑 너무 닮았다고 친구들이 놀려대서 그게 고민이라서 사연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를 닮아봤자 얼마나 닮았을까 그래서 그냥 안 닮았으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하려고 나왔는데 저는 뒤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약간 제 쪽이시긴 한 것 같아요 괜히 반갑죠? 아니 반갑지는 않아요 아니 처음이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어때요 진짜로? 느낌!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전혀 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좀 익숙해요 얼굴 한 번 옆으로 가까이 붙여봐요 둘이 웃어봐요 둘 다 웃어봐요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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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놀려야 돼요? 강원도에 극기 수련을 하라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송이 아저씨가 뜬 거예요 송이 아저씨? 송이 아저씨가 떴어요 오신 거예요 뜬 게 아니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송이 아저씨 왔다고 그래서 덩치 큰 남자애가 저를 보더니 뭐래요? 야 괜찮아 우리는 조정치가 있는데 송이가 대수냐? 이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네! 가만히 있었어요? 박스칼 놓고 뭐라고 해야지 꺼져 뚱땡아 그러죠 왜 그래요? 꺼져 뚱땡아 그러죠 왜 그래요? 또 이제 덩치 큰 남자애가 OO라고 막 강민경 닮았다고 강민경 닮았다라는 난리제 저요. 우리 파멘티에서 찾아봤어요. 나도. 나도 누가 있는 줄 알았어. 나쁜 친구한테 다른 학생이 나도 강민정 닮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 짜증나. 아 짜증나 하면서 막 그 남자애를 막 패고 심지어 저랑 카톡도 했어요. 카톡해서 야 하니까 왜? 하니까 내가 너 닮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짜증내고 그걸 매너가 아니죠. 그럼 점점 나 닮아갈 거야. 저주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밝게 얘기하고. 그럼 속상하지. 지금 원래 성격이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울려고 그러는 거 봐. 안 밉다니까 예뻐요. 예뻐요.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갑자기 왜 울부그네 이상해지게. 그때 너무 더러웠었나 봐. 진짜. 아유 민정 씨. 우리 저기 수준 주세요. 우리 조정 씨 씨께서.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만약에. 아이고. 동지 큰 남자아이가 다른만 애들한테도 다 소문내는 거예요. 일반에 강민정이라는 애가 조정 씨를 닮았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조정 씨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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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유쾌할 일은 없거든요 지금. 저기 학교에 한번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식 다 먹고 친구랑 이제 올라가는데. 야 조정 씨 이러면서. 애들이. 야 너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막 저보고. 살아있네 이러고. 그럴 때 마음이. 여보생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상처받아. 어떡해. 똑같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우 진짜. 당장 잠깐. 당장 방송 그만 둬. 야 다시 달려. 야 조영이 기뻘치집 이랬어.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저도 뭐. 그렇게 큰 욕심부려웠던 사람이 아니여가지고. 저도 우연치 않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안경이나 뭐 이런걸 좀 바꿔볼 생각 없대. 그래. 약간 뭐 금태. 아니면 무태. 아니 이런것도 괜찮잖아. 저같이. 이거 한번 써봐요. 바꿔보자. 한번 써봐요.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아 뭐야. 아니 아니 근데. 그런것도 부리기. 아 근데 약간 조정치가 멋부린 느낌들이. 여자에 꼽히는 나이는 20대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네 그냥 조그마한 상처가 될 수 있지만. 20대에는. 더 이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언니들 옛날에 어땠는지 아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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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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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야. 네 근데 저도. 옛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사람들 많이 놀렸어요. 고르피고. 남자라고. 남자라고. 항상 힘들었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뭐 울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먹었던게는. 나는 아니까. 나는 나대로 할거야. 이랬는데요. 나중에 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와서. 막 매력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친구들도 나왔대요. 친구들 어디 있어요? 옆에서 볼 때 진짜 민정이가 힘들어 할 만해요? 네 좀 많이 힘들어 할 만해요. 다른 애들도 막 쳐다보면서 지나가고 킥킥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화도 많이 나고 저도 애가 놀리는 거 보면은 저도 기분 나쁘고 친구인데도. 아니 근데 친구가 보기에도 조금 닮긴 닮았어요? 어때요? 닮았는데. 당분간 절겨요 저 친구가. 만약에 본인들이 이렇게 놀림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민정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없어지긴 할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이 이후에 더 막 전국적으로. 전교회 막. 전교회 소문이 다 나서 안녕하세요 출연했대. 우리 학교 저정차 저정차. 더 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봤어요? 이제 그 고민도 이제 찰나에 이제 했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남자애를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위축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남자친구도 알고 있어요 지금 민정양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니요 모를 거예요. 몰라요. 네 그냥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요? 네.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은 조정치 씨를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봤을 때 정말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렇죠. 안 못생겼고 멋지고 매력 있죠. 매력 있죠. 아니 그럼 민정양도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친구. 그리고 어때요 민정양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애가 되게 착하고 똑 부러져요. 네? 똑 부러져요. 똑 부러져요. 그리고 이게 애가 되게 말을 재미있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즐겁고. 조정치 씨가 그래 조정치 씨가. 그리고요. 그리고요. 또. 일단 애가. 머리가 잘 좋아. 애가 똑똑 부러져요. 노래 잘 불러요. 노래 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노래 불러요. 그러면. 지금 기타 조정치 씨가. 얼마나 대단한 기타를 시켰는지 모르죠? 조정치 씨. 기타 기타. 아니 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불러요? 네. 불러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 노래 정말 너무 감명하게 봤는데 잘한다. 원래 노래하고 그러면은 자기 성격이 나오는데 진짜로 좀 청아한 것 같아요. 좋은 소리도 그렇고. 진짜 노래 잘한다. 가사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몰라. 저 중간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놀렸던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놀린 거 다 들었어. 그래서 진짜 때로는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증오했었긴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너네들이 용서할게. 네. 근데 그. 짝사랑한테 또 한마디. 이런 좋은 기회 또 없잖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하세요. 짝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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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게 너였어라고 딱 얘기하면. 짝사랑. 안녕. 참 좋을 때다. 네. 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의 가슴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설레고. 내가 너한테. 샤프심을. 그냥 알겠다. 정말 사랑의 표현이 그 사프심. 그럼요 고등학생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그 샤프심. 0.5나 0.7이에요. 그게 중요한데. 0.5. 그 샤프심의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니에요. 샤프심을 빌리려고 했을 때 있잖아. 사실 그때 샤프심이 두 개 정도 남아 있었어. 근데 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다시 보고 싶어서. 알겠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름을 딱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으면 전학과 얘기해요. 내는 앞에서 사라져 뻔하셔. 고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아니라고 하고.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이다. 고민이다. 저는 고민인데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고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고 하고. 아니다. 자 조정치 씨도. 변았어. 변았어. 변았어 변았어. 자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조정치 씨 본인의 생각은. 아 근데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아무래도 다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리고 예민한 나이에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다. 우리 민정 양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5, 4, 3, 2, 1. 됐습니다. 됐습니다. 동네 형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누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혹시? 남자가 이렇게 여자 막 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치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룡이 대단한 친구라니까요. 그럼. 형들한테 한 마디 하세요 네가. 동네 형으로서. 동네 형. 나 동네 형인데. 그렇게 놀리다가 여자한테 맞아서 굴러 갑니다. 자 조정치 씨가. 위로의 한 마디 해주세요. 조정하고. 네. 워낙 똑똑하셔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은 안 되고. 혹시 제가 마음에 위로가 될 게 있으면 뭐라도 해드릴게요. 안경을 바꿔드리거나. 오. 아니. 정말. 학교에 진짜 제가 찾아가서 친구들한테. 그렇지. 멋있다고요. 그 채러드.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가 몰렸어? 결과는 말이야. 자 내 얼굴의 연예인. 결과 보여주세요. 113표 1위예요. 113표. 114표 passion choices. Iggy woll tuber愚 ill. 수다리enne. 네. 탈출. able to make sin. ucht. 정말 제 사연은 Graph becomes straight. 그렇지. 오늘 FX는 정말 더러워가지고. 저희가 더러워요? 아니, 사연이. 아, 빅토리야. 이게 아직 한국에서 활동한 지가 꽤 됐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러운 사연이라 그냥 소리가 날 거예요. 어머, 으!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제목,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웠어요. 30대 여자분이 보낸 고민의 사연입니다. 예쁜. 안녕하세요. 5년 차 회사원입니다. 다들... 죄송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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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부러 하려니까 힘들어. 왜 그래요? 아니, 예쁜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수님 지금 잘 어울렸는데. 아, 그래요? 다들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저도 진짜 더러워서 정말 못 해먹겠어요. 정말 맘 같아서는 확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회사에서 야근을 더럽게 많이 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월급이 더럽게 짜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대리님이... 진짜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요. 아니, 어떻길래...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운가? 성격이 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더러워요. 아니, 뭐지? 어떻게 더러운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종일 트름을 하고. 트름. 방귀를 껴 달리시는데. 정말 토할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을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이건 동시에. 회의를 하다가도. 네. 그 냄새를 어떤지 아세요? 온갖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가지고 푹 썩은 냄새가 나요.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시겠다니까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파시는 거예요. 코를 파시는 거예요. 큐. 아이고. 엄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콧깍지를 파낸 다음. 동그랗게 말아서. 말아서. 튕겨버려요. 정말 더러워서. 정말 위축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대리님. 정말 너무 더러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야 더럽긴 뭐가 더러워. 다 하는 생리 영상인데. 야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일들해 일들. 아니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냐고요. 대리님이. 만진 사무용품은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대리님 자리에 오는 전화는 아무도 안 받아. 왜요? 더러우니까요. 대리님이 내뿜은 가스에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무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유독 많이 파고 막 이렇게 뿜는 사람들 있죠. 지극히 원초적인 사연이네요. 세균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조종치 씨부터. 우리 fx 멤버들 주변에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제일 더러운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주변을 좀 의식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를 파고. 포도 후비고. 겨드랑이도 만지고. 겨드랑이도 만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건 거지죠. 근데 여자들끼리 있을 때 여자들도 막 웃기고 막 트레마가 그러지 않아요? 뿜은 조금 있는데 트름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멤버들끼리 어때요? 그리스도니 지금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린이에요? 아직도 들켜서 그래요. 아니 뭐 얘기해 봐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그런가 비슷한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줘요. 일단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입과 여기서 동시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음악에 맞춰서. 네. 그 맞춰. 그 안에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하는지 셜리가 얘기 좀 해주세요. 박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트림이나 생년상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아니 근데. 일단 우리 고민의 주인공을 일단 모시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대리님이 제가 사연 읽은 것만큼 더 들어오세요 아니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방구도 되게 하루에 한 세, 네 번 끼시고. 그리고 또 트림도 한 다섯, 여섯 번 하시는데. 그 냄새랑 그 소리랑.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니까. 적나라하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본인이 이렇게 줄여서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 어? 가면서 되게 시원하게 하세요. 여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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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장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 손가락으로 파다가. 되게 안 나오나 봐요. 되게 깊숙이 들어갔어요. 되게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 이게 콧구멍이 올라가게. 이렇게 쑥. 근데 그거 이렇게 딱 보면은. 아우.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사람이 심리가 그걸 계속 보게 되나 봐요. 아.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방금 냄새 나 그러면은. 어? 그러면 끝까지 안 맡으면 되는데. 결국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살짝 이렇게. 괜찮아요 다들. 사람 심리가. 네. 좀 피하시죠. 더러우면 그렇게.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아 안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 거울이 이렇게. 네모나 사각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반사돼서. 반사돼서 이렇게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되게 더러워서 제가 메신저로 친구한테 얘기해요. 아 더러워서 진짜 못 살겠다고. 아 자리 좀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리님한테 얘기해 좀. 대리님 더러워요. 코 좀 파지 마세요. 네. 화장실 가서 파든지요. 항상 저는 얘기했어요. 제 의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대리님께서 굳이 고치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주인공 안 올 번도 한데. 네. 왔어요. 오셨어요. 예. 자 대리님. 대리님 어디 계세요. 아 입금도 좋네. 오 기억이 나요. 오 잘생겼어. 번호 그렇게 안생겼는데. 대리님. 안녕하세요 해서 오셔가지고 혹시. 하신 거 있어요. 어떻게 참았어. 이거 이거 이거. 대기실에서. 잠깐.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했어요. 뭐라고. 벌써 다섯 번 했어요. 계속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우리. 우리 조정치 삶았다고. 그래 그래. 잠깐만. 빨리 줘보세요. 옆에서. 트림 트림 소리가. 아주. 걸걸하게. 이렇게. 아니. 때와 장소를 뭘 안 가리시네요. 아니. 사실 소리가. 별로 안 크게 들렸고요. 제가. 냄새가 잘 안 나요. 이. 무미건조한 회사 생활에서. 한번 웃어보고자. 하는 게 대부분인데. 아니 세 분은 남자분들이라 좀 이해를 하시는데. 이쪽은. 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겉으로는 되게 깔끔해 보이시는데. 왜. 사무실만 들어가시면. 사무실만 들어가면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데서도. 좀 많이. 장이 안 좋아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 나올 때가 많은데. 제 방구는 솔직히 이제. 소리가 많이 나지. 냄새가 나는 방구가 아니거든. 아. 냄새 너무 많이. 어떤 냄새예요. 역해요. 역수. 역에서 막 약간 썩은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선풍기 바람에 따라 이렇게 와요. 너무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코 파는 건. 아니 근데 뭐 장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코를 파는 건. 장이 안 좋아서 코를 파는 건.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코가 답답할 때. 중간에 일하다 말고 화장실 가서 파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던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말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코를 파나 안 파나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가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튀기는 거는 막 딴 데 튀긴 데는. 튀긴 거는 좀 과장이 심했어요. 제가 항상 저도 매너가 있고 개념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밑에다가 튕깁니다. 밑에다가 튕깁니다. 제 자리 밑에다가 튕깁니다. 직원 동료들이 가끔 제가 소리내서. 그런 일을 할 때 야유소리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이렇게 가는 길에. 센 적도 있고. 아 놨어요. 논 게 아니라 노였죠. 그러니까요. 가다 놀 수 있어요. 우리 대리님은 별거 아닌 일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이 나오셨어요. 낱낱이 샅샅이 여쭤보자고요. 직원분들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말한 대로 심해요? 네. 냄새도 심해요? 본인은 냄새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만두고 있네요. 냄새가 안 나지는 않고요. 특히 저희 자리가 남자 화장실 앞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하신 가는 도중 이런 게. 도중에. 도중에도. 그냥 안부 인사 같아요. 안부 인사. 안부 인사. 아니 근데 지금 옆에. 굉장히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실례지만. 아 부인 되시는구나. 아 부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 부인 예. 창피하시겠어요. 아 집에서도 막 집에서도 막 그래요 그러면. 예. 집에서도 물론 그러고. 아 제가 제발 그러지지 말라 그러는데.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해요. 근데. 어 이제. 아니 잠깐만요 대리님. 아니 아니 백화점 쇼핑하다 간 걸 뿜긴다고요? 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고요. 뭐 소리가. 음악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그런데로 가서 찾아가서 하는 편이에요. 찾아가서. 아니 연애할 때는 남편의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장이 나쁜. 알고 있었죠.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연애하기 전에 원래 친구였는데. 친구였을 때도 원래 더러운 거는 알고 있었고. 아 그럼 어떤 어떤 매력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네? 어떤 매력에 빠져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매력에 빠져서. 지금도 방금 틀려있죠? 지금도 방금 틀려있죠? 지금도 방금 틀려있죠? 고개 돌려오고 틀려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더니. 왜 옆에 직원에게. 아니 왜. 말씀해 주세요. 네. 워낙 자상하고. 또 이제 가정적이고. 이런 쪽에서. 워낙에 이제 성격도 되게 좋거든요.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분위기 살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자상한 방금 얘기구나. 혹시 그. 두 분의 로맨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분위기를 잡을 때도 혹시 그런 신뢰를 한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언제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런 로맨스 그런 것도 그렇고. 신혼여행 가사라든지. 그냥 뭐. 부부 싸움 할 때 제일 좋은 게. 좀 격해지잖아요. 깊이가 좀. 깊어지고 싸움의 깊이가. 언성도 높아지고. 네. 언성도 높아지고. 그럴 때. 한 번 이렇게 충전했다가 팡 해줘요. 당신이 말이야. 팡! 그러면. 이제 무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방구루. 방구루. 방구루 싸움으로 나가고. 아내분도 방구 트셨어요. 집에서 같이 끼세요. 끼네요. 얘기 안 얘기 안. 충분히. 충분히 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부부가 너무 좋네요. 아니 조정치 씨. 정인 씨랑은 어때요? 저희 11년 됐는데. 정인이는. 코를 파서 저한테 묻혀요. 코를 파서 저한테 묻혀요.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는. 방구를 잘 안 꼈어요. 실제로 저 방구 잘 안 나오는데. 좀 나이 먹으니까. 얘도 슬슬 이제 소리가 나면서. 편하게 좀 끼더라고요. 아니 그 대리님의 아내분께서. 이 사람이 좀 진짜. 더럽긴 하더라도. 자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상하신 편이에요? 그거 빼면? 그거 빼고는 정말 자상하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짜증나거나. 힘들어할 때 알아서 챙겨주세요. 제일 힘들어 뭐 이러면. 정말 진짜 자상한 방구 있네. 제일 힘들어 누가 괴롭혀. 내가 해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사람 좋구나. 사람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제 옆에서 그런 거 보면. 좀 반감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말. 여기서 보면 가장 참을 수 없는 거. 그냥.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리님이. 제 물건을 만드는 게 싫어요. 아. 급한 손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대리님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대리님이 뭐 제 마우스 같은 거. 무선 마우스 같은 거 빌려가시거든요. 한 번 빌려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막 닦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안 빌려가게끔. 이렇게 숨겨놓을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먹을 거 주실 때. 뭐 뭐 주셨는데. 이거 좀 먹어봐.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열어놓으면. 엄지가 검지로? 네. 과자를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대리님이 막 드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안 먹어요. 그냥 안 먹어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결벽처럼 좀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저 되게 털털한데. 그런 걸 계속 봤으니까. 대리님의. 느끼가 이게. 야 과자가 또 이렇게 훅 집어가지고. 나 조금 어깨를 하다가 눈치 보고. 에이 너무 많나. 그러고 조금 버리고. 오오오. 아니 대리님 어느 순간. 이게 이게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 같아 어느 순간. 조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신 거 같아. 아예. 그런 건 없죠? 워낙 저희 파트가 서로가 다 친해요. 아. 그래가지고 워낙 가족 같은 생각도 있고. 편하게 생각했던 게. 아. 오히려 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정말 같이 일하는 여직원으로서. 직원으로 한 명. 직원의 한 명으로서. 마지막으로 대리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아 좋아. 대리님. 대리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보세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동적으로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항상 챙겨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트름이나 그런 방귀나 이런 것들 참을 수 있잖아요. 예. 저희 앞에서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에 지장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일하는데 집중을 못 하겠어요. 대리님.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치 씨 곧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눌러주세요. 신청하신 분한테는 확실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이 일을 했었다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멤버.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유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약간 어려운 건 이해해요. 이해한다. 자. 빅토리아.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참는다면 참아질 수 있을 거라고. 참을 수 있는 건데. 저도 고민이다 아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주인공의 고민이 진짜 고민이다 생각하시는 분 눌러주세요. 오프 저 롱 Cleveland людей. 너무 는 대형. 너무 많은데요. 1. 1. 1. 됐습니다. zm 사기 문제아 Corona Séakah senators. 뭐여 memorized다고 생각하는 상황 vortex. 아니, 왜냐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끝으로 대리님도 한 말씀하시죠. 제이씨 뿐만 아니라 저희 층에서 일하는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의 생리 현상은 무조건 무조건 목이 왜요 목이 왜요 목이 왜요 목이 왜요 화장실에서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 우리 대리님 몇 표나 나왔을까요 뒷자리부터 보여주세요 올라갑니다 7! 오 117이야? 117이면! 7! 오 117이야? 117이면! 117이면! 117이래 참 희한한 고민입니다 야 어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듯이 제 몸매 어때요 30대 여자분이 30대 오키 나오네요 네 나와요 이분이 약간 좀 짜증나 있어요 지금 짜증난 오키도 돼요? 최초예요 최초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김태희예요 짜증나 진짜 그 유명한 김태희 씨는 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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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쁘다 소리만 듣고 살겠지만 이름만 김태희인 저는요 이 돼지야 이 돼지야 이 돼지야 아우 저 저 저 저 저 저 몸 꼬라지 좀 봐 저 아우 돼지 저거 이런 막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한 100kg가 넘나 보죠 이 돼지야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네요 바로 제 남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요 동생의 업신여기는 제 몸매는요 키 170cm예요 오 큰 편이죠 몸무게는 몸무게는 한 80kg 넘나 보다 48kg 48kg 에? 왜 그래? 저 지금까지 어디 가서 뚱뚱하다는 소리 들어본 역사가 없는데 동생이란 놈은 저만 보면은 돼지야 돼지 돼지 동생이 돼지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 170에 48이면 진짜 마른 거 아니야? 마른 거죠 엄청 마른 체인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제가 뭐라도 먹으면은 아니 누나 누나 또 먹냐? 옆구리 잘 접히는 거 안 보여? 아 정말 돼지 같아 아주 외출하려고 타이트한 원피스 한 번 입죠? 와 누나 하 참 뱃살 자랑하려고 그런 딱 붙는 옷 입었어? 돈 모았으면 지방 흡입이라도 좀 해봐 너무 짜증이 났어 그만 좀 하라고 동생 멱살도 한 번 잡아 봤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라고 16년째 매일같이 독서를 퍼붓고 앉았어요 저게 진짜 돌았나 싶다가도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 내가 정말 뚱뚱한가 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16년째 제 몸매 갖고 세뇌되는구나 세뇌 지적질하는 동생 제발 저 입 좀 틀어봐 주세요 네 네 경주 씨는 그 부모님이 살 좀 찌라 그런 말 안 해요? 자주 못 빼가지고 아 아니요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엄마 엄마 지난번에 통화로 심한 얘기해서 미안해 이따 전화할게 무슨 얘기했냐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시청자랑 저희랑 아무도 모르는 괜찮은데 이런 녀석 편지는 우리 동생 때문에 남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민의 주인공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박수 와우 어머 어머 세상에 와우 ㅅㅇ 어머 어머 세상에 와우 아이고 몸매가 야 어디 살이 돼? 어디 살이 돼? 나도 먼저 어머 세상에 너무 마르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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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쪄야겠구만. 휘청휘청 돼. 어디 살을 빼, 어디를. 어떻게 서요? 이렇게 서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가요. 이거 뭐요? 쪄야 돼요, 지금 빼야 돼요? 돼지예요, 돼지예요, 갈비예요? 갈비. 갈비. 왜 또 먹는 거 하고 비교를 해요. 갈비 먹고 싶었구나, 또. 지금 돼지 갈비 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예요, 갈비예요. 돼지 갈비 먹고 싶은 거예요. 돼지 갈비예요. 남동생은 이런 누나한테 계속 살을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만 보면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돼지 같아. 누나 배에 어떡할 거야? 살좀 빼. 왜, 오다 그러세요. 돼지 같아. 누나 배에 어떡할 거야? 살좀 빼. 왜, 오다 그러세요. 왜 그래요? 죄송해요. 왜 그래요? 아, 위에 다. 끝나고 먹을 돼지 갈비를 생각해요. 여기 몸매들 좋으니까 이쪽에다 줘요. 돼지같아, 살좀 빼. 누나 창피해. 어디 가서 누나라고 좀 하지 좀 마 이러면서. 그거를 고1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매일 들었어요. 아니, 좋은 말도 매일 들으면 지겨운데. 고1 때는 그러면 고1 때부터 시작되면 그때 살이 이렇게 쪘었나? 아니요, 전혀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쪄본 적이 없고 밖에서는 다 말랐다고 하는데 동생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두는지 동생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 한번 쫙 얘기해 보세요. 제가 원피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입고서 좀 타이트하거나 이렇게 붙으면은. 아, 누나 뱃살 배에 있는 거 좀 빼고 나가. 응. 허리에 있는 거 허리띠 빼, 허리띠. 그거 안 빼?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저거 손인데. 왜 그래요? 조심해 주세요. 처음에는. 당신이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만 우리는 애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시도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와요, 마지막에. 신전하면 저 허리띠 안 해거든요. 신나 비싼다고 먹을 돼지가 해주겠습니다. 죄송해요. 또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제 동생 지인들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만나요. 그러면 안 뚱뚱하신대요, 저한테. 아, 얘기 많아야 돼. 우리는 완전 돼지야 이렇게 하고 댕겼나 봐. 네, 얼마나 씹었으면. 얼마나 씹었으면. 저 완전 황당해요. 진짜 심해요. 동생은 몸매가 어떤데? 키는 75에 대박이에요. 키는 75에 대박이에요.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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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른 거죠, 마른 거죠? 완전 마른 거지. 갈비시죠, 갈비시. 여자가 175에 50이어도 말랐는데. 그래도 마른 거지. 남자는 골격이 다른데. 원래 동생은 누나 체중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 말하기도 창피한데 한 35에 40? 35에 40? 35에 40? 35에 40?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이상하지, 막 유력갈돼서. 같은 아이돌끼리 해도 35kg는 없죠? 그게 웬만한 정수기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기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기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FX에서 30대 나가는 사람 없죠? 40은 다 넘어요? 다 40. 넘지. 50 넘어요, 50? 50 넘어요, 50? 50 넘어요, 50? 그걸 몰라. 그게 줄래요? 그다음에 그래도 김치 Partner 같은 생활을 좀 줄 거예요. 한 번 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동생,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그러한 사람. 일로다 봐요, 일로다 봐요. 한 번 돌arn inadequate. 바로 말랐어,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저 바지 남아두는 거 좀 보세요. 저거 스키니 바지 아니에요? 저거? 본인은 본인이 딱 보기 좋은 체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제가 가장 완벽한 몸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해요. 아니죠. 그 우리는 뭐 어떤 몸매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기준점이 있다시피 제 기준에서는 저는 제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각자 기준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 누나한테는 왜 그래요. 저희 누나는 가족이잖아요. 똑같은 부모님한테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으면 남자인 제가 제가 허리가 25인치 26인치 정도 되거든요. 25인치 26인치 정도 되거든요. 25인치 26인치 정도 되거든요. 죄송한데 배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일어나서. 그래 그래 그래. 식스팩 있나. 보자 보자. 오 말랐어. 오 말랐어. 진짜 말랐다. 남자인 저도 이 정도 몸매가 된다면 누나는 여자니까 더욱더 마른 몸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건이가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저기 옆에 왼쪽에 왼쪽이에요. 아니요.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이런 말이에요. 우리 건이 되게 화났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 그 비만도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누나의 상태가 170에 48 저체중이래요. 이게 비만 계산법이 나와서 저체중으로 나왔고 170에는 대략 60kg 정도가 돼야지 평균 체중이. 그런데 누나가 살을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정확히 계산한 건데. 우리나라의 평균 체중으로 제 기준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상태에서의 기준은 저희 누나는 뚱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뱃살이라든가 뭐 팔뚝 이런 데는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기준의 금은 우리 이형자 씨는 어떻습니까. 나 어디 있어가지고. 나 어디 있어가지고. 대본대로 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 그래 이해할게. 남들은 귀엽다 뭐 이러는데. 인간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분들 한번 꼭 소개를 좀 시켜줘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요. 솔직히 영재 누나를 보면 제 기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뚱뚱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에펙스도 약간 살쪘다고 생각하겠네요. 어때요 본인 기준에서. 다들 이쁘시고 멋지신데 군데군데 좀 뺄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이 쪄 있다. 설리 씨는 팔뚝이랑 아하. 이 팔뚝에 슛맨 먹으러 끌려고요. 슛맨 먹으러 끌려고요. 슛맨 먹으러 끌려고요.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좀 찢으세요. 이게 본인의 본인의. 기술이라는 거. 어머니 저만의 기준. 본인의 생각인데. 본인의 생각인데. 다른 사람까지를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큰이다. 누나. 이게 좀. 선배님 저는. 이게. 사람을. 인생을 자제하면 안 돼요. 인생을 자제하면 안 돼요. 자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지를. 저희도 오지를 붙여야 돼. 옆에 계세요 어머니세요? 굉장히 젊고. 어머니 본명한 애도 해주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따님이 여기 나올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자꾸 그러니까 강박감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가끔. 나 살쪘어? 엄마 나 배 나왔어? 그렇게 막 물어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딸이 딸이. 네.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엄마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들이. 많이 그래요. 엄마한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랐었어요. 그런데 3개월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쪄서 나왔어요. 한 4, 5kg 정도가 쪘는데. 계속 운동해서 빼라고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세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격한 운동은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먹지 말고 먹는 걸 줄여서라도 먹는 걸 줄여서라도 빼라고. 죄송한데 몸무게가 몇 kg 나가지고. 지금 50kg요. 키는요 어머니 키는요. 150kg요. 160kg 정도 되시는구나. 접착하시지. 저 나이에 희한한 집착이 있네. 이야 참 특이하네 정말 특이하네.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본인은? 동네 형 후배. 동네 후배. 본인은 살빼라고 안 합니까 형이?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해서 저한테도 살빼라고 소리를 많이 해요. 돼지라고. 딱 보기 좋은데 지금. 돼지라고 그런다고요? 저는 되게 표준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보면 저한테 살빼라고 하고. 우리 후배는 누나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많았다고 생각해요? 살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되게 마르고 예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형이 하는 거 보잖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이게 보통 방식으로. 솔직히. 아니 그러면 지금 말랐잖아요. 거기에 운동을 좀 해서 이렇게 좀 긴장한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몸매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몸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 기준이 왜 생긴 거예요? 왜 자꾸 사는데? 아니 그 기준이 어떻게 하다 생긴 거예요? 제 몸매를 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세요. 뭐 수영장을 가더라도 많이 부러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그 몸매를 누가 부러워합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한다고요? 여자들이요?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 어머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본인이 부러워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쟤 말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이 뚱뚱한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거 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준을 왜 갖고 그걸 집착하고 사냐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키가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을 좀 받기도 하고 좀 깔보게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 키도 좀 크고 좀 등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안 찌는 체질은 찌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면 차라리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내 기준이다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건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한 거에서 멈췄어야죠. 남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저희 누나가 남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 누나가 남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남이라고 봐야죠. 누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누나는 충분히 제 몸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동생이 그렇게 수잘대기 없는 얘기하면 시끄러워.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듣다 보면 위축이 돼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괜히 그걸 보고 어? 나 진짜 돼지인가? 막 그렇게 막. 세대가 되는구나. 저 생각 좀 바꿔서. 좋겠다. 만약에 오늘 100표 이상 나오면 나한테 앞으로 돼지의 돼째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만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집에서 밥 좀 편하게 먹게. 그런 스트레스 좀 안 주겠다고 약속 좀 꼭 받고 싶어요. 누나가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럴 제안을 받아드리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50표도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 50표요? 아니 아니 지금. 작정을 해요. 굉장히 좀 질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방금 안 마려워요? 한번 끼워주세요. 진짜 한번 해줘 진짜. 제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그냥 이쪽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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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일단은 누나는 100표가 이상 나오면 그 말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제안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크리스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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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여자로서 정말 기분이. 귀찮은데요. 설리. 설리는 아까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네. 지금. 멤버야. 고민입니다. 저희 옆에 저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진짜 진짜. 진짜. 그런 거. 빅토리아. 그리고. 고민이에요. 진짜. 정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진짜 고민이에요. 멤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입니다. 조정치 씨. 뭐 당연히 고민이죠. 음으로 보이게. 미각적으로도 안 예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생각을 버리시고 좀 먹고. 밤에 술 먹으면 쩌요. 어쩔 수 없이. 그 미각적이라는 건 아름다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몸이 하나도 안 예쁜 거. 맛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팔이 없는데. 팔이 없어서.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버튼 들어주시고요.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버튼은 사자 없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가 많이 왔어요. 5. 4. 3. 2. 2. 1. 그만. 제가 볼 때는 뭐 1등을 뺏을 것 같은데 느낌에. 우리 동네 형 못 봐서 어떡하냐. 동네 형.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연에 대해서. 동네 형 앞머리. 제가 뚱뚱한 사람이라 치면. 저도 좀 기분이 나쁘네요. 본인은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 형은 자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형이 봤을 때 멋있게 느껴져요. 멸치랑 비슷한데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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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29. 119. 129. 119. 129. 129. 129. 100표 넘었어요. 그렇죠. 100표는 넘었습니다. 동생. 100표 넘었어요. 약속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약속은 했으니까 앞으로. 한 마디도 하지 말라고. 절대 대자도 끝내지 말고.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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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약속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안녕하세요 완전 가정적인 아빠랑 사는 아들입니다 저희 아빠는요 시간만 나면 가족들하고 뭘 할까 생각하세요 같이 외식도 많이 하고 여행도 진짜 자주 가요 정말 좋겠다고요? 참 아니요 전 아빠랑 있으면 진짜 짜증나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변동이 심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하루는 저녁을 드시면서 야 아들 우리 밥 다 먹고 빵 사러 가자 빵 갑자기 빵이 땡기네 확 확 땡기네 식탁에서 일어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빠 준비 다 했어 빵 사러 가자 빵은 먹으면 빵이야 귀찮게 아 변동이 이 시간에 빵 먹으면 살쪄 그냥 가서 자자 자자 헐 대박 어이없었어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날이 더워서 그런지 시원한 냉면이 땡기네 야 냉면 먹으러 가자 냉면 한 그릇 먹겠다고 두 시간이나 걸리는 먼데까지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출발하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야 생각해보니까 왠지 냉면이 안 땡기는데 우리 그냥 뜨끈한 설렁탕이랑 그럼 먹으러 가자 희연한 거 다 찾다가 갑자기 웬 설렁탕이냐고요 완전 짜증나지만 참고 설렁탕 집에 갔어요 눈앞까지 갔는데 야 우리 그냥 추어탕 먹으러 가자 추어탕 먹으러 가자 추어탕 먹으러 가자 먹을 때 못 먹으려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추어탕을 먹었냐고요? 결국 집에 와서 밥 먹었어 결국 집에 와서 밥 먹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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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짱이다 meaningful 심지어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강원도 이모 할머니 댁을 갈 때도 NGO 야 이렇게 다 같이 고민이니까 소풍가는 건 경우 좋네 그렇지? 하하하하 그러더니 휴게소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더니 날도 꾸물꾸물한데 길도 막힐 것 같은데 그냥 가자 다음에 가자 집에 가서 외식하고 그냥 가자 오로로 오리가 땡기네 외식할래? 오리 못 먹었을 것 같아 우리 아빠 때문에 저희는 멘붕이 왔어요 아들이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변덕쟁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게 일상생활화 돼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죠 화장을 했다가 바꾸고 화장을 했다가 바꾸고 그러면 혹시 변덕이 좀 심하신 분 있습니까? 윤종신 씨 좀 그렇죠 윤종신 씨는 좀 변덕 있어요 뭐 음악 작업할 때 음악 작업할 때도 조짐 씨의 커다란 힘은 뭔지 아십니까? 막 밝게 얘기하다 절로가 훅 꺼져요 음악 작업할 때? 네 음악 작업할 때 윤종신 씨가 좀 그런 편이에요 편이에요 지금 최대한 밝게 얘기한 거예요 최대한 그렇죠? 아니 진짜 최대한 밝게 얘기하면 얼만큼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윤종신이가 변덕이 아주 죽을 듯해요 변덕이 아주 죽을 듯해요 안 어울려요 할머니 같아 얼마나 막 이렇게 변덕 부렸으면 아들이 힘들다고 고민해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 나와주세요 여기 언니들 누나들하고 이렇게 언니들 누나들 안녕하세요 예쁘죠? 네 누구 팬이에요? 다 팬인데 FX는 그냥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그냥? 조종신 씨는요? 네? 잘 잘 모르는.. 잘 몰라서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아니 이제 안녕하세요 나오기로 해놓고 아빠가 갑자기 나갈게 그러고 안 나간다 이렇게 변덕 부리진 않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엊그저께 그랬나 봐 그랬나 봐 엊그저께 나갈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러다 이제 결국 설득 끝에 이제 나오셨어요? 네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아빠가 얼마나 좀 변덕을 자주 부리는 거예요? 변덕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부리는데 순댓국 먹으러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 많은 데는 뭐 음식을 그냥 대충 만들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사람 또 적은 데 가면 왜 이렇게 차가 없냐고 맛이 없을 것 같다고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별로다고 그냥 딴 데 가자고 이러다가 30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부대찌를 먹고 간 적도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 성격이 원래 좀 그러는데 또 변덕 부리는 건 언제 또? 또 영화 볼 때 또 아빠가 영화를 좋아하시거든요 영화도 못 고르는구나 영화 이렇게 7번방의 선물 보러 갔는데 8번방 들어서?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극장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뭐 슬픈 영화 무슨 슬픈 영화냐고 시원한 액션 한번 보자고 그때 아빠 때문에 진짜 짜증낙지 자꾸 뭘 하자고 해놓고 네 계속 바뀌고 바꾸고 이러는 거야 왜 그러실까? 가장 화났을 때는? 가장 화났을 때? 가장 화났을 때가 아빠가 전날 주말 전날에 낚시를 가자고 해서 이렇게 2시간 걸쳐서 갔는데 쫙 얘기해봐요 2시간 걸쳐서 낚시를 갔는데 네 2시간 갔는데 30분 동안 낚시를 했어요 아빠가 또 못 참고 그냥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가자 집에 왕목 4시간인데 왕목 4시간인데 왕목 4시간 아니야 아버님이 이 정도까지는 참 두문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왜 도대체 이렇게 변덕을 부르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미남이시네 아버님 미남이시고 잘생기셨다 아버님 그리고 인상은 한번 딱 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도 바꾸지 않을 것 같고 밀어붙일 것 같은 장직하고 아버님 아버님 아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니까? 글쎄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돼요 흔히들 다른 아빠들도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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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말 맥주를 한잔하면서 아들이 좋으니까 분위기상 내일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날 다시 또 원위치 이런 아빠 없어요? 아 있죠 물론 있죠 물론 근데 매번 그러지는 않는거죠 여기 안내와서이 제가 좀 잤죠 잤죠 그런 횟수를 본인이 그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 왜 낚싯터 갔다가 왜 가자마자 그냥 걷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가서 그 고기도 안 잡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 그런다고 30분만 있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30분은 거짓말이고 30분은 거짓말이고 한 40분 있었죠 40분 있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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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지금 되게 급한 편이죠 아니 그래도 30분이나 40분이나 아버님 아니 아버님 처음에 낚시하러 가실 때는 한 몇 시간 정도 하고 오실 생각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몇 시간이 아니고 밤을 새는 거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밤을 새러 가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30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드는가요? 그냥 엄마 아버지 저도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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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그렇다 치고 음식 메뉴 좀 할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을 자꾸 바꿉니까? 아니 가다가 그 뭐 먹자고 하다가 딱 간판을 보니까 또 저게 먹고 싶어요 네 또 저거는 저게 먹고 싶고 네 아니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 아내분이나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대부분 다른 아빠들은 오늘은 뭐 먹을까 물어보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러잖아요 아 그래도 여태까지 아픈도 없고 아들 보시면 알겠죠 네 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근데 약간 눈은 슬퍼 보여요 네 먹고 싶으면 못먹고 뭐 이래요 아 그럼 뭐 뭐 애가 혼자다 보니까 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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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7번 번 선물 그 영화 보기로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다른 액션영화 보인다고 하셨습니까? 아 제가 물론 보러 갔는데 그때 명절이에요 슬픈 영화 보는 것보다 또 액션이 낫잖아요 다이아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내하고 아들은 7번방의 선물을 보고 아버지는 다이아들을 보게 될 수도 있나요? 아 그 가족이 뭡니까? 그냥 한 대 뭉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바꿔놓고 뭉쳐버리잖아요 예? 다 뭉쳐놓고 바꿔버리잖아요 딴 데로 아니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니 뭐 뭐 뭐 뭐 뭐 아니 근데 아버님이 진짜 가족 사랑이 남달라요 아 뭐 뭐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7번방의 선물 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아 마음도 맞고 네 근데 아빠가 또 거기서 바꾸고 그러니까 얘기 못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빠 7번방의 선물 봐요 이러면 안 되나? 그런 말 하면 또 아빠가 또 삐지시고 그래가지고 삐져요? 어떻게? 아니 그냥 너네 보고 싶은 대로 봐라 이러고 그냥 왜 가라 그냥 알아서 알았어요 아버님 그러세요? 예 뭐 아들이 뭐 얘기한 게 다는 아니지만 그런 편이죠 아니 왜 삐질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럼 남자도 거반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 웬만하면 말고요 웬만하면 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번방의 선물 대신 본 다이아드도 재밌었어요? 결론은 재밌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극장에 가서 마음이 바뀌니까 저희는 짜증나죠 아니 그러면 연애할 때는 안 그러셨어요? 아버님 변덕이 언제부터 연애할 때는 그게 변덕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약속은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는 중간에 우리 그냥 감자탕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으러 준비를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감자탕을 먹자고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변덕을 나랑 겨루해 주겠어? 그러다가 아이 됐다 너랑 뭐 겨루해 그럼 하면 이거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바꾸거나 그런 거 아셨어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 왜요? 원래는 5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급한 마음에 1월에 하자고 해서 땡겨서 하자고? 땡겨서 하자고? 땡겨서 하자고? 네 아 그건 뭐 좋은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그 변덕이 심하니까 계속 쭉 그러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아니 진지하게 아빠한테 한번 아버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한 적은 있는데 아빠가 또 말 대답하고 그러면 또 삐지시고 그래가지고 또 회사를 또 안 나가신 적 회사를 또 안 나가신 적 그래서 안 나가신 적 어? 삐져갖고? 네 삐져서 안 나가신 적 아들이 말 대답했다고? 무슨 일인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 대답을 한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뭐 아빠가 그 다음날 뭐 삐져가지고 서운한거죠? 서운한거죠? 너 엄마 아빠한테 말 대답해? 나 왜 안 나가? 아니 아버님 이거 사실입니까? 예예 예예 아니 근데 굉장히 서운하셨나봐요 그때 그렇죠 어느 아빠가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아들 교육을 여태까지 잔소리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뿐인데 지금 웃는데요? 네 잔소리 별로 안 해요? 잔소리 완전 잔소리 완전 장렬이시래요 아니 외부담 뭐 혼자 삐지기는 좀 해도 말은 안 해요 제가 한번 꼬투리 잡히면 그냥 계속 그냥 뒷끝이 좀 심하시고 또 계속 뒷끝이 심하고 계속 가지고 며칠 거 안 돼 아 좀만 얘기해 아빠 내일 회사 안 나갈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막 해주는게 무뚝뚝한 아빠보다는 훨씬 좋지 않아요? 같이 많이 다니니까 그 친해 보이긴 해도 아직 아빠하고 좀 거리감 좀 느껴져요 아 같이 달려도? 네 그래서 아직 좀 무섭고 아빠 무섭고 아빠가 왜 무서워요? 얼굴, 얼굴도 좀 약간 삐진다니까 아들이 이렇게 좀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장난도 잘하고 항상 나는 같이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역시 아들도 따라 그래서 따라다닌 거고 아들이 어려워하는 걸 모르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혹시 아들이 아버지가 야 오늘 어디 가자 그런데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자연히 그냥 놔두죠 아 그래요? 갑자기 마음 바꾸진 않으실 거죠? 아니 그러진 않죠 네 그럼 아버님 같은 얘기인데 뭐 아들이 아빠 오늘 요즘 7번 방위 최고래 그거 보고 싶어 그래서 가잖아요 그럼 그냥 봐줘야 되잖아요 아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하잖아요 7번 방위가 그거 아들하고 막 얘기하면 결국 아빠가 말싸움 하면 무조건 이기죠? 말싸움도 안 해요 제가 아빠가 다 이기니까 그냥 무시하는 편인 거잖아요 아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빠 마음대로 좀 하지 말고 내 생각 엄마 생각 존중 좀 해보면서 그냥 건강하게 지금처럼 지식하게 지식하게 네 그리고 낚시를 좀 가면 응 느긋지 그냥 안 잡히더라도 그냥 얘기하면서 끝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아빠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갑자기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생각나면 가야 되잖아 자 아 고민의 모습은 가보겠습니다 존중 씨부터 갈까요? 저는 고민이 아닌 거 같아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왜냐하면 아까 전에 아버지가 아직은 어렵고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고민을 얘기하기에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해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고민이다 눌러주세요 동그라미 고민인 거 같아요 뒤크리 저는 고민이 아니다 아니다 자 설리 고민이다 고민이다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고정 참관인 동네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제일 맛있게 주말에 가족들께 나갈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빠가 뭐 사줬으면 이렇게 있어요?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 바베큐을 먹으러 가다가 아빠가 짜장면을 먹재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짜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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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한테 충고 한번 딱 해 주시죠 눈빛이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추구하신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누구로 얘기했어요? 자 이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됐습니다 네 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씀 한마디 멋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들 박수빈 네 앞으로 건강하게 공부도 뭐 공부지만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거 한번 안 썩이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아들 사랑한다 네 멋있다 오늘 녹화 끝나고 뭐 먹고 싶어요? 그거는 꼭 지켜달라고 얘기해보세요 뭐 먹고 싶어요? 장어 한 번만 장어 아버지 오케이? 아버지 장어 오리집이 없는 장어집으로 아버지 장어 오케이? 신중히 생각하세요 신중히 야야야야 야야야야 60%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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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알겠습니다 자 몇 표 나왔는지 숨막히는 고민이 113표입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간단히 0표 어 100표 넘어왔어요 120표 120 110 100 100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